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최석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신형 i30 터보 스타일 등급의 차량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펙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출고된 20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7,700km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노유 하나 없는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된 차량이고 주행거리 약 7,000km대인 차량인데 렌트 이력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셨고요 이 차량 신차가 말씀드리면 약 추가 옵션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 상당의 출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현재 저희가 판매 중인 가격 제목과 상세 설명 참고하시면 아마 놀라실 그런 가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전면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굉장히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돌의 튀김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본 랩부터 그릴 그리고 앞 범퍼까지 키스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그리고 양쪽 안개등까지 그냥 신차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디라인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어디 흠집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사이드 리피트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고객님들 혹은 구독자분들께서 이게 뭐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도어 가드 스티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이드 그냥 90% 이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 타이어 휠 기스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앞 뒤로 현재 16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뒷 타이어 또한 그냥 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모습 역시 기스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공간 보시면은 해치백 중에 국산 해치백 차량 중엔 저는 개인적으로 i30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뭐 벨로스터도 나름 차만의 매력을 갖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i30를 더 선호하는 그런 편인데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시겠지만은 아마 i30가 국산 해치백 중에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루프 뒤에 블랙으로 굉장히 포인트를 줘갖고 굉장히 한층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램프 테일램프 기스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로 후면 공간으로서 보여드리면 자 굉장히 넓직한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치백 스타일이라 트렁크 공간이 좁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시고 차를 만약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에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어를 폴딩을 시켜 놓으면은 더욱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밑으로 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디라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타이어부터 리피터 앞문 뒷문 타이어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에 착석을 했고요 역시나 새 차 냄새에 풍기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옵션들 따로 들어있진 않고요 공간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아반떼 뒷좌석과 매우 흡수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기본 스마트키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바로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쫙 걸리고 있고요 자 현재 주행거리 약 7736km 보여주고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모습 보시게 되면은 아주 매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사용자 설정 버튼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핸즈프레 및 미디어 볼륨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티셋 오프 기능 조향 각도 조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쪽에 보시면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 현재 2채널로 달려 있고요 앞에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 위로 달려 있습니다 자 센터페자 쪽 보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아주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비상 깜빡이 버튼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보어 락 버튼 그리고 밑으로 오토 듀얼로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자 바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보면은 아주 시원한 바람 빵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작은 수납 공간과 시가잭 그리고 USB 및 옥스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옆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에코, 스포츠, 노멀 세 가지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컵홀도 아담한 사이즈의 컵홀도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그마한 센터 콘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꼭 필요한 오픈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엔진룸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룸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터보 엔진이라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고요 굉장히 정숙한 그런 엔진 소리를 들려주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형 i30 1.4 터보 스타일 차량 보셨고요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30 구매 계획 있으셨던 분들 신차 보지 마시고 요거 보러 오셔서 정말 신차 같은 중고차 꼭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스펙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문의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최석진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